검색기 많은 분들이 정말 다운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성과 검증과 그리고 아직까지 활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함께 성과 검증도 보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제가 팁까지 오늘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성과를 보시면 저희가 매일 검색기에 추출되는 종목군 사실 검색기에 추출되는 것이 하루에 한 20개에서 한 25개 정도 검색이 될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근데 보면 ETF도 있고 또는 뭐 약간은 거래량 없는 종목군들 빼고 무량한 종목군들 보면 한 7개에서 한 10개 정도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구간에서 등별 초입 구간에서 검색이 되도록 저희가 로직을 짜놨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걸 또 본인이 스스로 활용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매일 문자를 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24일날 보냈던 문자도 무료 검색기 내 관심 종목으로 EM코리아, K-카 한국항공우주 눈에 띕니다 그리고 JLK 조선내와 웨이블리트로 이런 종목은 추출되고 당일날 곧장 상하까지 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그레이드 검색기에 추출된 내역은 없습니다 했는데 일단 이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따른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말씀드린대로 한번 같이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화면이 맞네요 EM코리아 EM코리아 같은 경우에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 나와있던 자리가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검색기에 대한 무료 버전에 추출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저희는 신호 검색 자체를 일부러 차트에 적용시켜 가지고 차트에도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검색기에서 추출하는 날 여기에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EM코리아도 24일 추출되고 곧장 곧장 급등 나오고 그 다음날 또다시 한 번 더 급등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마찬가지 한국항공호주 볼까요? 요런 기업들도 보면 추출되고 그죠? 요날 18일날 추출되고 다음날 또다시 한 번 더 올랐다가 그 다음날까지 단기적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 그리고 요날도 추출되고 그 다음날 곧장 또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오는 모습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은 항상 나오게끔 저희가 로직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아 나는 조금 반등 나서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다 또는 조금 욕심내다가 대응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추세가 조금 잡혀있는 기업이니까 요거는 좀 더 보유를 하신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내와 조선내와 이런 것들은 당일날 추출되고 난 다음에 곧장상가 장중상가까지 찍었어요 그죠? 보단을 또다시 한 번 더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났던 웨이브 일렉트로 이런 것들도 보면 추출되고 조정 추출되고 조정 나왔지만 추출된 날 또 상황까지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급등 나오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요런 검색기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감사하다고 전해돌라 고맙도 전해돌라 정말 저도 감사드리고 이런 검색기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스피크를 볼 수 있다는게 저도 너무 기쁩니다 제1K도 한번 같이 볼까요? 제1K도 24일날 추출되고 어떻게 됐어요? 그 날 상을 깠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 장중 추출되고 상태도 다음날 또다시 한 번 더 급등 나오죠 13% 요렇게 진행이 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성과 검증도 한번 해봤고 요거를 매일 저희가 문자를 현재 여러분들께 맛보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검색기를 다운받으세요 하고 끝내는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아 그게 오늘 추출됐던 기업들 안에서 우량한 종목 요게 있고 업그레이드 검색기에는 요 종목이 중복으로 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21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삼성화재, 금오석유, 오리엔탈 종목 요런 것들은 종목이 어때요? 조금은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우리 삼성화재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량한 기업입니다 근데 요게 추출됐죠? 20일날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넘어가고 또 다시 급등 또 다시 한 번 더 추세 추세 상승으로 금오석유 금오석유도 추출되고 또 다시 한 번 더 여기 보시면 요 색깔 기둥은 업그레이드 검색기에 추출되는 구간이고 여기 이제 화살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무료 검색기에 추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검색기가 무료 검색기가 추출되는 양이 많으면 유료 검색기는 그 안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료 검색기 무료 검색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검색기는 모든 종목이 다 추출되도록 저희가 로직을 짜놨고 나는 좀 손이 느리다 또는 나는 조금은 저 종목군들 단타 잘 안친다 나는 조금 더 추격해 가지고 꼭 살 수 있는 것만 꼭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만 선택해서 대표님이 집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매매를 한 번 해보십다 하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검색기를 신청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왔던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앞서 이제 우리가 현재 한국 금융지주 GS커퍼레이션 같은 종목군들도 요렇게 요 종목군들도 다음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도 추출되고 좋은 모습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 GS커퍼레이션 이런 것들도 추출되고 꾸준하게 요렇게 추세적으로 들어올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요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서 실제로 같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잡이를 좀 잡아드리고 있고 우리가 오늘 6월 26일날 11,13분에도 이렇게 종목군들이 추출되는데 사실 우선주 제외하고 우량한 종목군들 거기 안에서 종목을 매매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검색기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흐름상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아직까지 다운을 받지 않으신 분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늪자리 안 남았습니다 꼭 신청하셔가지고 무료로 다운을 받으시고 그걸로 성과 보시고 업그레이드 특강까지도 함께 하셔서 검색기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무료 검색기 같은 경우에 매매 방법은 저희가 세팅 값 자체가 정별 초입에 세팅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대신에 이 정별 초입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승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게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신호를 거짓 신호를 파악할 수 있게끔 거짓 신호를 파악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호가 나오는 것은 추출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지확인이 나오면 갑자기 N자형 파동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 근데 대표님 저는 장중 대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손이 느리시거나 장중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오후 3시 이후에 오후 3시 이후에 지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매수로 대응하시면 좀 더 승률을 승률을 높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종가 매매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종가 매매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유료 버전을 돌려보면 6월달부터 시작해서 6월 14일까지 30개 중에서 23개가 상승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10% 이상에 대한 수익을 따진다면 13개 13개 나왔습니다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요거는 물론 유료 버전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갖고 만드는 검색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6월 26일 날 기준으로 보면 11시 기준으로 19개가 무료 검색기 추출된다면 유료에서는 세 가지가 추출됐었어요 그게 좀 더 추격시켜서 추출될 수 있는 거죠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무료 버전 같은 경우보다 유료 버전이 좀 더 특별한 승률 무료 버전은 추출되는 종목권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빠지는 종목도 함께 걸릴 수 있다는 일 하지만 유료 검색기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기간 내에서 한 10개 중에 7, 8개가 올라갔다 5월에 일간 수익률 5%가 난다면 성공 5%가 수익 안 나면 실패로 봤을 때 10개 중에 7, 8개가 상승했다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집중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추출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추출 종목을 적게 만들었습니까 좀 더 조건식이 추가가 됩니다 무료 버전보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익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기간 내에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10개 중에 4개에서 5개가 10포인트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료 버전으로 보셔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추출됩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추출돼요 그게 가장 좋은 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유료 버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시장의 수출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전력설비 전력설비 들어가 있고 의료기기 들어와 있고 방산주 들어가 있고 시장에서 핵심적인 종목군들이 추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하는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오늘 상가도 갔어요 대비시터즈 언제 검색됐나요? 6월 17일 날 이거는 유료에도 검색이 됐고 무료에 함께 검색이 됐던 자리였는데 자 그 다음날 곧장 좋은 모습 보였지만 옆으로 행보 붙이고 오늘 장중 상하까지 자 여러분들 무료 검색기로 다운받아서 상하까 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상하까 할 수 있는 종목 검색기로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합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들께 감사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다 정말 여러분들께 빨간주식 유튜브를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텐텐백업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이상로한테 열심히 응원도 해주시고 그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정말 좋은 로직으로 만든 무료 검색기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와 쭉 잡아가시고요 나는 그걸로 좀 부족하다 나는 조금 더 집중된 종목으로 이상로의 핵심적인 트레이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니까 이번에 유료보전으로 업그레이드 특강도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 초순에 이 유료보전 업그레이드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물론 혜택을 듬뿍 담아서 무료보전 지금 쓰고 계신 분들한테 또 쿠폰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함께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벤잘 벤잘 아시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벤잘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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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